레미콘 운송차주들이 교통이 혼잡한 서울시내 진입의 피로도를 호소하며 운송거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업 중단이 발생하거나 웃돈을 줘야 하는 등 건설 현장의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시멘트 가격 추가 인상을 둘러싼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의 대립으로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레미콘 운송차주들까지 가세하면서 건설 자재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아름 기자입니다. 동남북, 안양, 고향 파주 등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 소속 수도권 5개 지부가 이달 들어 서울시내 레미콘 운송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지역을 담당했던 3표의 성수동 공장이 폐쇄되자 해당 분량을 나눠서 맡아왔던 인근 지역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더 이상 같은 근무 조건으로는 레미콘을 운송할 수 없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성수기에 날벼락을 맞은 건설업계는 레미콘 제조업체들을 통해 이들과 협상에 나서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레미콘 업체한테 저희가 협상 주체가 아니니 레미콘 쪽에다가 협상 자리 좀 나가서 그 부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운송노조 측에서는 원치 않으시는 방법과 앞서 지난 7월에도 레미콘 운송노조는 파업을 단행해 레미콘 제조사들과 앞으로 2년간 운송비를 약 25% 올리는 안을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운송비를 추가로 인상하기 위해 이번엔 건설사를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조업이 중단되거나 웃돈을 주고서라도 레미콘을 받는 등 건설 현장의 피해가 속속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운송노조는 1회 전당 약 6만 원의 추가 운송비를 요구하는 상황.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의 시멘트 가격 협상이 채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레미콘 운송노조까지 운임 인상을 들고 나오자 성수기를 맞은 건설 현장의 셧다운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